통영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리는 활멍게, 깐멍게.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통영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리는 활멍게, 깐멍게 판매합니다. 통영산지에서 바로 발송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멍게는 영양만점이랍니다. 멍게는 붉은색에 단단한 몸에 원추형의 돌기가 많이 나와있어서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도 합니다. 멍게회, 멍게젓갈, 멍게밥, 멍게구이, 멍게조림, 멍게회덮밥, 멍게전, 멍게찜 등으로 즐겨보세요. 멍게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타우린, 숙취에 좋다고 알려진 신티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당뇨병에 좋습니다. 판매가격, 활멍게 1kg 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10kg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깐멍게 500g 1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10kg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통영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리는 활멍게, 깐멍게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유입33 마음실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멘